사주면 대거 아아아아아아아아 상대를 잘못 상체는 그대로 하체는 요란하게 후 후 후... 제라투를 슉 들어갔다가 코딱지 착! 들어갔다 어허! 가까이 붙어서 코딱지 평! 코딱지 평! 뒤로 슬슬슬 갔다가 평! 큐! 큐평! 슬슬슬 갔다가 일로 붙어서 히허헣! 어 뭐야 우락시스야? 렉사를 잡았는데? 개꿀 히허헣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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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길 지나간다! 지라투를! 절로 오네? 히허헣! 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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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딱지 원래 이름이에요? 특이점 코딱지 특이코딱지 특이점 코딱지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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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rr 음 음 음 음 히힛 으악! 제대로 한 명 맞았네요 1 2 4 3 2 2 1 갑 아앗!! 아앍!! 아! 아악! 쟤네도 진짜 못됐다! 아 갈라 잡으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테라.. 티라인데 왜 이렇게 잘 버텨? 테라트 올라올까? 오 왔다 왔다 테라트로 공격했어요 히읍 테라트 아깝게 아깝게 오 아깝게 쟤 ㄷㄷ 아니 휴발 편의점 하면서 노트북으로 방송 펴놓고 청소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 내서 놀랬잖아요 이렇게 하야할 것 같은데요 다음 강렬에 이용해 다시 편의점이 더 높은점입니다 랩에 이용해 도움이터에서 회전점이 더 높은점입니다 천천히 편의점에서 회전점에서 랩을 이용해 도움이터에서 펴로는 방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을 하고 있는 곳에 쪽도 랩을 이용하여, 랩을 이용해 도움을 드립니다 저그 위협이 제거되었습니다. 저그 위협이 제거되었습니다. 저그 위협이 제거되었습니다. 아! 아! 공감. 제 공감 아니에요. 코딱지에 터졌다 했죠? 저그 위협이 제거되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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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그 위협이로 공감 저그 공세를 물리쳤습니다. 프로토콜에 따라 수영실을 초기화합니다. 이 동현이 나라가 없네요. 이 주중에는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요. 이 동현이 나라가 더 잘해놓은 것 같아요. 이 동현이 나라가 더 잘해놓습니다. 다시 동현이 나라가 더 잘해냈어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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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.. 좋아... 흐... 긴가봐 ji 신호기에서 에너지 신호기 신호기가 금방 활성화될 겁니다 첫번째 자손이 영광 저 신호기들을 점령하십시오 성난 저그들이 몰려오는 건 땅질술이니까요 나한테 딱지콜을 미쳐? 금방지게 막아야 되는데 또 한 번 더 맞나요? 어흐 더pat ㄷㄷ 보입니다 오물 먹고 그냥 가요 저쪽 체라툴도 제일 많이 죽었어 아, 이 엉터리 같은 시선은 대체 누가 설계한 거죠? 아, 잠깐, 난가? 내 소명을 다하니라 공감이 있는 줄 알았어요 공감이 있는 줄 알았어요 따르겠습니다 공감이 있어 근데 제라틱 공감이 있어가지고 고우! 내가 줄였어 발라가지고 왔네? 카치 팀원들이 지금 내 욕 졸라 할텐데 제라틱 치게 됐습니다 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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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닉히는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히힛 해소 미니랑 같이. 좋아쌰! 한꺼번에 두 명을. 스며놀피언. 세 명째. 으하. 네 명째. 흥. 흥. 음료료대원에. 으하. 다 불러 다 해줬어요. 흐흑 흑 흑 흑 흑 흑 MVP 흑 흑 아 기분좋아 상왕 지라툴